십일치 검색창에 십일치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우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DLS 클리닉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 어디 없을까? 시간을 뒤돌리는 마법의 리프팅 변화의 시작은 BLS 클리닉으로부터 리프팅의 명가 BLS 클리닉 나 박서연 난 입고 넌 업고 난 입고 넌 벗고 바로 난 인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굴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 인구 난 인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 인구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 인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속보 오늘은 소설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 봄습 내일은 더 춥다 안녕하세요 11월 22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수지의 겨울아이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오늘은 소설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 엄습 내일은 더 춥다 였습니다 제가 여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호주에 있다가 조금 전에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공항에서 바로 와서 생록방하고 지금 생방하고 있는데 춥더라고요 목덜미가 그냥 확 추운 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국할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네요 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특히 특히 조심해야죠 돌봐줄 분들이 없으시니까요 자 이주현님이 형 호주는 잘 갔다 왔어요 추워요 목도리 꽁꽁 싸매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형 생각하는 건 저밖에 없죠 채팅창도 배가 놈 감기 조심해라고 하신 분 있고 여러분밖에 없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배성재 10 오늘 목요일은 여러분의 참여로 1시간을 꽉꽉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퀴즈 풀고 선물 드리는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참여자들에게 선물 풀려고 만든 코너니까 부지런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말도 많이 걸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마치 TV처럼 방송을 보시면서 채팅하실 수 있으니까 편한 걸로 함께해 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특허받은 기술 레이나커피에서 커피 상품권 상아제약 주식회사에서 홍삼정 데일리타임 남자의 로망 포튼가먼트에서 명품 맞춤수트 상품권 불의축제 컬링왕국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파워풀엑스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리핑 세트 건강한 다이어트 헬스앤뷰티에서 닭가슴살 패키지 엔진코팅 전문기업 벨퍼포먼스에서 엔진코팅제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 뷰티종합몰 에버비키니에서 마마무 곤약젤리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용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태는 노랑통닭 반올림피자샵 세가지맛 디디치킨 난맹구닷컴 셀로닉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피자알볼로 게임법 성원에드피아 투라닭치킨 ABL 생명보험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신한카드와 함께합니다 노랑통닭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물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지를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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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자연산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하삭 수제피클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피자샵으로 가보개혁 1688-2827 세가지만 디디치킨 후라이드 양념간장 세가지만 디디치킨 디디치킨 후라이드 파닭강정 세가지만 디디치킨 세가지만 디디치킨 세가지만 디디치킨 나 박소연 난 있고 넌 없고 난 입고 넌 벗고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우리 아이 잘 노는 아이인가요? 급 노는 아이도 유산균 세티아이 꾹꾹 노는 아이도 유산균 세티아이 찔끔 노는 아이도 유산균 세티아이 셀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노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세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치킨은 나의 소울풍 소울풍 기쁠 땐 나 슬플 땐 나 후라이드도 양념도 자꾸자꾸 생각나네 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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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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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후라이드는 후참 치킨 안녕하십니까 피자 알벌로 대구 침산 점주입니다 알벌로 진짜 힘듭니다 일일이 끓이고 볶고 찢고 진짜 너무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맞아입니까 마 이런 노력 아무도 모른다 아닙니까 잡사 보이소 피자 알벌로 기억하는가 모두가 기다려온 전설 동양 MMORPG 미래의 전설이 모바일로 돌아온다 MMORPG의 살아있는 전설 미래의 전설 2 리부트 이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즐겨라 샵 6633으로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유료 문자 100원 12세 이용가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786님 딸이 배아나 팬 되기로 했네요 이번 축구 중계가 마음에 들었대요 며칠 갈지 모르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님이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무튼 취향을 존중해 주셔서 멋진 부모님이신 것 같고요 6287님 배영 호주에서 그래서 뭘 먹었나요 이번에는 SNS에 먹자를 안 올리시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뭐 좋은 건 많이 먹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굳이 안 올렸습니다 예전에 아시안컵 때문에 호주에 갔을 때는 그 캥거루 오기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었는데 이번엔 그런 건 안 먹고 그냥 적당히 먹었습니다 박세수님 런닝맨 보다가 생각났는데 성재형 런닝맨은 안 나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몇 번 나간 적은 있어요 옛날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요 1794님 모태솔로인 저 서른 살 생일을 맞았네요 앗 이건 눈물이 아닙니다 라고 그래서 울고 계신데 30년 동안 모태솔로셨던 거죠 축하드리고요 9116님 배디 저 내일 여자친구랑 강릉으로 받아보러 가요 부럽죠 라고 했습니다 뭐죠 이 문자는 차단해 주시고요 2478님 강릉의 피아노나 엄청 춥길 바랍니다 2478님 이맘때가 되면 새해 계획을 들춰보면서 씁쓸한 맥주 한 잔을 하는데요 배영은 올해 남은 한 달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지간한 스케줄이나 큰 이벤트들이 상반기에서 이 하반기 근처 앞쪽 가을 전에 다 끝나는 거라서 이제는 그냥 쉴려고 합니다 힐링 휴식 이게 남은 목표고요 박성현님 아 손실여 사연 쓰는데 손실이네요 밖에서 쓰고 계시나 보네요 손실인 계절이 왔습니다 4180님 어제 성우원이 생일이었는데 선물 해드렸나요 그냥 패스하셨으려나요 다행히 출장이 생일을 지나서 돌아오는 거라 패스가 가능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지니어스만 풀 수 있는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문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능력자님들께 선물을 팍팍 쏘는 서비스 타임 같은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센스를 총동원해서 참여해 주시면 베텐에서 쟁여둔 선물들을 하나씩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2부 본방사수 전화연결 타임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베텐 앞으로 문자를 보낸 분들 중에 랜덤으로 전화를 드릴 겁니다 문자 보낸 적 있는 분들은 혹시 전화 갈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들어주시고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수능 특집으로 고3들 중에서 1년 동안 베텐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아무나 전화를 걸어봤는데 완전 실패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지난주에 올해는 좀 정상화됐길 바라고요 첫 번째 능력자님 퀴즈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제시으로 드릴 건데요 그 단어로 그럴싸한 N행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코르덴 코르덴 아재들은 골덴이라고 하죠 골덴바지 정식 명칭은 코르덴입니다 코듀로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아재룩으로 불려왔던 코르덴 패션이 올가을 겨울 페피템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가져와 본 오늘의 단어 코르덴으로 삼행시를 센스있고 재밌게 보내주시면 선물로 쇼핑몰 이용권을 부려드리겠습니다 코르덴 저도 사실 처음 보는 영화네요 코듀로이는 알았는데 샵 1077로 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 인생은 알 수가 없어 띄워드리는 동안 보내주세요 근거고요 띄워드 bo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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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차단을 해주세요. 자주 보이는데. 다 농구선수는 아니네요. 코빨간 배충기님 코 큰 형보니 어때요 신입 루아 된장이 코가 크죠. 이분도 차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성의 안초딩님 코가 르의리하게 헛큰 댄디보이 성재오빠 박근용님 코끼리 르무커 댄스타임 1100님 코스타리카 출신 요리사 르코르동 블루졸업 된장국 전문 오늘 좀 어렵네요 코르덴으로 보내드렸더니 약간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드립 물이 왜 이러냐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소리가 살짝 들어갔는데 SBS 이번 신입 아나운서 2명이 지금 역할을 잠깐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이따가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웃음소리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수분들도 화면으로 우리 신입 아나운서들 보면서 긴장해서 드립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립들이 재미가 없고 어필하는 드립들이 있습니다. 잠시 하던 일 멈추고 방송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게 나라다. 선물은 누구한테 드릴까요? 오늘 너무들 어필형 드립들이 많아서 눈뜨고 볼 수가 없네요. 1100님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코스타리카 출신 요리사 르코르동 블루졸업 된장국 전문 이것만 정상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이상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번엔 영화 능력자님들을 위한 듣기평가 문제입니다. 평소에 영화를 즐겨본 분들 영화를 재미있게 보려고 리뷰를 즐겨봤던 분들이라면 쉽게 맞힐 수 있는 영화 리뷰 퀴즈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관객들의 한 줄 리뷰를 하나씩 읽어드릴 건데 리뷰를 잘 듣고 어떤 영화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입 아나운서 김수민 김민영 아나운서가 리뷰를 하나씩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영화인지 맞춰주시고 제대로 된 인사는 나중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듣고 어떤 영화인지 알겠다 하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영화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줄 리뷰 먼저 첫 번째 리뷰입니다. 이게 평론가들이 아니라 관객 리뷰니까 조금 가볍게 읽으셔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자 채팅창에 국가대표 클레멘타인 쌍화점 여러분 이럴 겁니까? 부끄러워요 여러분. 후배들이 와있습니다. 막내들이 와있습니다. 안시성 보헤미안 랩소디 완벽한 타임 국가대표 2 보내신 분이 있고요. 영화 리얼 여국의담 다음은 단짠단짠이면 식계가 아니냐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리뷰를 소개해주세요. 한국 영화의 클리셰를 미묘하게 비껴가면서 웃음과 장르적 재미 모두 챙겼다. 아 배우들 연기 넘나 잘함. 이른모래 배우들의 조연 연기 최고 자 이거를 아나운서의 그 톤으로 읽으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곡성이라고 보내신 분이 있고요. 부산행. 언어 영역 듣기 평가 같다고 하시면서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평론가처럼 하부라고 했는데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나라라 슈퍼보드. 베놈. SBS 8시 뉴스인가요? 물어보신 분이고요. 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정답을 보내신 분들이 좀 있어요. 포켓몬 극장판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리뷰 힌트. 이게 지금 계속 같은 영화에 대한 관객 리뷰입니다. 세 번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서 더 짠하고 멋지네요. 이렇게 주인공이 걱정 안 되는 액션 영화는 테이큰 엣지 오브 투모로우 이후로 처음이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주인공 걱정이 안 된다. 이게 큰 힌트인 것 같아요. 주인공이 엄청 센 것 같습니다. 성난한소 아이스민트님. 그리고 장클로드 반반 베테랑. 유무사이님. 7번방의 선물이라고. 신문이 있고. 자. 족구왕. 아닙니다. 여러분 막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람보. 근데 아까 장클로드 반반은 뭐죠. 장클로드 반반이 아니라 아이디로. 자 그러면 네 번째 리뷰 한번 볼까요. 황의 순한 맛. 청년경찰 현실버전. 황의 순한 맛. 청년경찰의 현실버전. 악역이 너무 잘생겼는데. 어? 누구지? 음. 자. 요정도. 유무사이님. 단. 이콜 웃음. 짠. 이콜 눈물. 7번방의 선물입니다. 백검님. 웰컴 투 동막골. 조나단. 추격자님. 흡혈형사 나도열. 원앙소리. 추격자.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애매한데 저희가 힌트를 이 정도면 많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센 리뷰 힌트를 드릴게요. 잘생기고 싸움 잘하는 아저씨 원빈보다 듬직하고 팔뚝 굵은 마동석의 액션이 리얼한 건 사실이다. 배우들 매력이 터지는데 아직도 아이 봤니. 잘했죠. 살린 거 잘했죠. 좀 더 살려봅시다. 아이 봤니. 저 어느 지역이죠. 죄송합니다. 자 두 신임 아나운서가 읽어드린 영화 한 줄 리뷰를 듣고 어떤 영화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민영이 영화 안 봤구나 라고 하시면 되세요. 자 잘했죠. 잘 들었다고 하시면 있고요. 내부자들. 이고요. 타짜. 네. 북극곰의 눈물. 이건 다큐죠. 12인의 성난 사람들. 놈놈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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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러쉬의 넌 듣는 동안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2부에 정답 발표하고 지금 목소리 냈던 분들과 살짝 짧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네. Dunk via 연장 50원. 네. 네. 스티 tellement길 Mukkannt. 네. gut lu argumen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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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사벳, 옥주현, 김소현, 신영숙, 김준수, 박형식, 정태군, 2019년 2월 10일까지 블루스케어, 17세 이상 관람가. 고고 고릴라. 에버비키니 빼래 먹고 마마무처럼 건강한 다이어트.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겨울만 되면 시베리아 같은 사무실. 올겨울엔 원적의 선히터 엘리온과 함께하세요. 책상 아래 두면 건조함 없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365일 36.5도 히터 엘리온. 엘리온은 선조이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격리본, 격리본, 격리회계 시작은 격리본. 창업사장님도 격리 직원들도 격리본, 뻔뻔뻔뻔뻔뻔뻔뻔. 참 똑똑한 격리본.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관리. 얼마의 여도 있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맞이하고 초미세먼지는 차단하라. 초미세먼지 차단망 트리테크.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0.15mm 극세섬유로. 초미세먼지는 차단하고 바람과 햇살은 통과하고. 독일에서 인증받은 초미세먼지 방충망 트리테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아침 기온 파주 영하 8도, 서울도 영하 4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역시 기온은 크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8도, 전주 9도로 예년 수준에 비해서도 크게 밑돌겠는데요. 그래도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전 지역이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점차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남부 곳곳엔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의 방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고객마음 내 맘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해팬 배성재의 텐 둘이서 배탭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라디오 퀴즈 코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에 인터넷에 올라온 영화 리뷰를 소개하고 어떤 영화인지 맞춰달라는 문제를 대드렸는데요. 정답은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리뷰 중에 결정적인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워낙 마동석 씨를 지칭하는 표현들이 참 많았죠. 잘생기고 싸움 잘한 아저씨 원빈보다 듬직하고 팔뚝 굵은 액션이 리얼하다. 이런 얘기. 황해의 순환맛 청년경찰 현실버전. 이런 얘기. 리뷰를 신입 아나운서들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일단 선물 받은 분들. 3954님. 1636님. 5427님. 그리고 8989-0633-2757. 이춘심님. 이경민님까지. 범죄도시. 쇼핑몰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입 아나운서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SBS 아나운서 팀에 신입 인턴 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김민영씨 반갑습니다. MBC 아나운서였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렇죠. 아주. 이사를 이렇게 정복한 건 저 이후에 처음이네요. 선배님 이후에요? 네네. 저는 K에서 S로. 그렇죠. 트리플 크라운 달성할까요? 네? 됐고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또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입사 53일차 아직은 방송국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신입 아나운서 김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좀 길게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저희가 없어서 짧게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고 배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그전에. 그쵸. 네. 저는 땡튜브. 그쵸. 왜요? 김민영씨 뭐. 그쵸. 저는 땡튜브에서 편집된 방송을 봤습니다. 어? 수민씨는 많이 봤군요. 취향이 맞던가요? 네. 재밌었어요.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표정 안 맞는 표정이. 굉장히 취향이 안 맞는. 네. 그렇습니다. 김민영씨는 뭐 혹시? 네. 저는 주로 선배님들이 출연하실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나운서들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표정이 바로바로 드러난 스타일들이라고 하신 분들이고요. 네. 두 분이 좀 특이한 게 두 분 다 약간 미술 계열 전공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수민씨는? 조형예술과. 조형예술. 네. 순수회화를. 순수회화. 네. 그림을 그린 거 보니까 저번에 베테네 나가고 싶어요. 그림을 정말 잘 그렸더라고요. 그 주우 선배님이 그렇게 어필해보라고 하셔서. 아. 김주우의 주원이었어요? 네. 김주우 아나운서도 입사한 지 수년 만에 한 번 나왔고. 네. 김민영씨는 뭐 그림. 저는 디자인과 나왔습니다. 그럼 컴퓨터로 그려줄 건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국사에서 보니까 제일 좋은 선배 누구예요? 아나운서 팀에서 제일 좋은 선배. 저는 코가 큰 박상도 선배님이요. 박상도 아나운서. 실세죠 그분이. 김수민씨가 제대로 짚었어요. 채팅창에 응 넌 아니야. 면전에서 선배 놀리기. 김민영씨는? 저는 4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선배님밖에 없죠. 누구요? 배성재 선배님. 배성재 선배님.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선배님과 제가 안 지 이제 4년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민영 아나운서가 그 4년 전에 김선재 아나운서 뽑힐 때 최종 면접이 왔었는데 이렇게 또 돌고 돌아서 다시 왔습니다. 썩은 동아줄 잘 잡았다고 하신 분이고요. 네. 저는 길게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생록방에 한번. 네. 꼭 한번 참조 출연하셔서. 글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꼭 정식으로 인사 나누시고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왔냐?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를 받들어 모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반말도 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냐? 네. 자. 음. 목요일에 1284님. 성재형 뒤에 있는 그림 코봉이 뭐예요? 라고 하셨고요. 저희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겁니다. 3319님. 오늘 수험생한테 생방 선물을 준다는 건 선물을 안 준다는 거죠?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금요일에 4595님. 정말 맛없는 식당 갔을 때가 아까운데 왜 없죠? 라고. 살면서 가장 돈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월드컵 때였죠. 자.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3319님한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냐? 라고 하셨고요. 왔냐. 3319님. 제가 안녕하세요 배성재입니다. 라고 하면 왔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가 쉽게 안 가네요. 아직 후배들이 안 나가고 있어서 오늘 능욕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이겨봤으면 좋겠는데. 초조하네요. 채팅창에 선배의 능욕을 잘 봐라. 첫 콜 필패. 우즈벡 스코어 가자. 지금 후배 두 명이 앞에 앉아있는데 눈앞에서 면전 능욕을 나가고 있어요.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지만 굿 스타트를 했습니다.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월요일에. 월요일에 제가 자리를 비워서 녹음 때 보내신 분인 것 같습니다. 4984님. 아 4948님. 오빠 어디에요? 빨리 와서 생방해요. 라고 여성 청취자분이 녹음 방송을 듣고 계셨습니다. 저 형 오늘 긴장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왜 안 나가나요 근데? 적당히 나가시지. 보고 있으니까 능욕 당하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자 4948님. 암구호는 왔냐 입니다. 식은땀이 나네요. 자 4948님께 능욕 직관을 막내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 오프링 송이었는데 통하는 분이네요. 아 아이유 눈앞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긴장되네요. 아 이거 참. 2연패. 평소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입니다. 후배들이. 자 스몰라디오 베텐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하신 분 있고. 아무도 안 듣는 라디오라고.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월요일에 6124님. 평소엔 그냥 동네 아잰데 더덕 퀴즈쇼라고 복식으로 외칠 때 베디가 정말 아나운서 같다고 느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민망하니까 호통이라도 치자라고 하신 분 있고. 6124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반면 교사가 이런 거구나. 여보세요. 배성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재입니다. 이런 게 바로 삼연봉인데. 우리 신입들 안 나가나요? 직관하니까 어떻습니까? 직관하니까 어때요? 저희도 민망해요. 민망하죠. 나갈 타이밍을 줬어야 되는데. 수민 저 선배 저 정도야? 라고 하는 표정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이게 배성재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화요일에 5071님. 오늘 생일인데 혼자네요.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왠지 받아주실 것 같아요. 5071님. 오늘 생일인데 혼자네요. 삐빅 썩은 동아줄을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배성재입니다. 진짜 우즈백 스코어가 우즈백전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4대0 김민영 아 딴 데 또 알아봐야 되나? 트리플 스크라운 최고의 능력이군요. 자 그러면 이번엔 가수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여성 가수 중에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저와 대화하는 내용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성재 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혹시 배텐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아 저희 멤버들도 연결을 했었고요. 네네. 아 제 주변에 남사친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어 남사친들이 이걸 좋아하신다고요? 네. 네. 아 채팅창에 와 목소리 너무 좋다. 정답 백아연. 아닙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죄송하구요. 네. 지금 어떻게 그룹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솔로 활동을 하시나요? 네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룹으로? 네. 그러면 팀에서 어떤 담당을 하고 계신지? 아 저는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비주얼을요? 네. 네. 아 그렇군요. EXID 하니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닙니다. 에이핑크 보미. 네. 걸그룹 데뷔는 몇 년도에 하셨나요? 아 걸그룹 데뷔는 2018년도에 했어요. 아 2018. 올해군요. 네. 네. 그러면 요즘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요즘 그룹 활동하고 있고요. 아 지금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데뷔를 하셨는데 배우로 바로 겸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그러면 최근에 본인의 연관 검색어에 새로 생긴 검색어가 있다면? 음. 은행 냄새? 은행 냄새요? 네. 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의미죠 은행 냄새가? 모르겠어요. 그냥 가을이랑 저랑 이미지가 좀 비슷한가 봐요. 아하. 그래서 자꾸 주변에서 저만 보면 은행 냄새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지창에 정수리 냄새 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뚠뚠성재 마른미추님이 목소리는 윤보미씨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니고요. 자. 어. 최근에 힌트를 좀 주시려면 같은 소속사 연예인들이 최근에 누가 있으신지. 음. 같은 소속사에는 아. 바로 알 것 같은데. 네네. 예. 빗댕이요. 빗댕이요? 네. 네. 빗댕이 뭐죠? 빅댕이랑. 빅댕. 죄송하구요. 네. 빅댕. 네. 어. 아.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목소리 노출을 위해서 개인기를 하나 보내줄 수 있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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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강아지. 강. 짖는 강아지 목소리 내낼 수 있습니다. 강아지요? 네. 좀 큰 게. 큰 강아지. 네. 네. 자 체리장이 그만하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목소리 노출을 위해서 다른 가수 노래를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가수요? 네네네 그러면 저 옛날 가수분들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웨이의 좋은 글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서 앉아있어 만나서도 앉아있어 감사합니다 큰 힌트가 됐던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정체를 직접 밝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누군지 알겠다는 분들은 이름을 정답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자에게는 쇼핑몰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제니의 솔로 제니의 솔로 oty 감사합니다. 자, 지니의 솔로 듣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정체를 직접 밝혀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자, 많은 분들이 중간에 눈치를 채시긴 했는데. 워낙 그 목소리 노출을 위한 개인기와 노래가 충격적이어가지고 다들 빵빵 터지시더라구요. 아우 진짜 숨기는게 쉬운게 아니네요. 아니 근데 너무 큰게 소리를 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속이려면 다른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나왔네요. 센걸 주셨습니다. YG 소속 설마 제니가 개소리를 내지는 않았을거야. 라고 추정하신 분이 있구요. 어쨌든 2018년에 데뷔한 신인 걸그룹이 맞긴 맞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요번주에 컴백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신곡이 뭔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신곡은요. 뮤지씨가 일단 작곡을 했구요. 김시영씨가 작사를 한 셔터라는 곡입니다. 셔터? 네. 많은 분들이 셔터라고 하니까 이거 무슨 셔터 내려야 되는 그런 셔터냐고 말씀하시는데 아 셔터? 그런 도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진을 찍을 때 하는 셔터 아 찰칵? 네 찰칵 찰칵 아 네 저희 좀 많이 찍어달라는 의미에서 예 그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아 직직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예예 네네네네. 그 춤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연습을 하셨나요? 아 저희가 뭐 8월달부터 연습을 했으니까요. 거의 4개월 동안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네. 그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항상 매일. 네. 대단하네요. 네. 운동하듯이 운동했습니다. 채팅창에 베텐 샷다넬이라고 하신 분들이겠는데. 아, 안 돼요. 샷다운이요. 샷다운이요. 네. 그러면 셀럽파이브와 또 안영민 씨의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이 집을 발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슬밍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 개인적인 활동은 제가 지금 또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드라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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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건가요? 이용선여전이라는 또 드라마를 또 찍고 있어가지고 그 드라마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셀럽파이브가 잘 되면 저희가 유닛 활동을 할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누나 앵콜로 아까 큰 강아지 소리 한 번만 더 달려날라고 하시면 되는데. 아, 한 번도 요청하시면서 해야죠 또. 네. 네.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드립니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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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영민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중간부터 맞춰주셨어요. 7981님, 3484님, 9492님, 6005님, 5973님께 저희가 선물로 쇼핑몰 이용권 보내드리고요. 오늘 그 우즈베키스탄전 스코어 4대0이 나와버렸는데 전화연결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능욕인데. 자, 어제 문자 보내신 분. 0634님, 군인이네요. 직업 군인인데 여자 만날 일이 없어요. 동호회라도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0162님, 배디, 비참 듣고 싶어서 수요일만을 기다렸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0162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암구호는 안녕하세요, 배성재입니다. 하면 왔냐?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0162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배성재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배성재입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자, 5대0 스코어가 만들어졌군요. 아, 괜히 했군요. 예,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막내들 보는 앞에서 5대0 스코어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즈벡전 스코어가 아니라 히딩크 스코어가 됐네요. 네, 히딩코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배탄 중년단. 신입. 우리 저 선배 피하자. 아닌 것 같아. 아이쿠어머나님. 신입들아, 잘 봐라. 이게 선배의 무게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배디 너무 안쓰러워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자, 이렇게 된 거 시은이 밀어내고 철파엠 가자.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수민형. KBS 원서스로 갑니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원래 평소에 그 배텐 목요일 풍경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복귀 전인데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셀럽5의 셔터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목요일 배성재 10 들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안녕하세요. 이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